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시스템 욕구사항 다섯번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HA 구성과 운영체제 OS, 소프트웨어 등을 기술합니다. TV에 어떤 운영체제를 할거냐,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할거냐, 구성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들은 표로, 표도 할 수 있고 그림으로 도시과 시켜서 하면 깔끔하겠죠. 시스템 부분은 거의 TV쪽은 관련된 개발자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. . 와우 8 C Vielen Dank 넷 ec